페라나카는 말레이어로 내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화인 이민을 보면 이민자들은 보통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남성들이 오다 보니까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의 권력자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현지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처어라고 불러요 보통 부인들은 다 본국에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혼혈들을 좁은 의미의 페라나카이라고 부르고 꼭 혼혈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또 넓은 의미에서 페라나카를 다 불러요 사실은 리칸유도 넓은 의미에서 페라나카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의미의 혼혈들이 만든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화교에 대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고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김정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동화연구소 김정우 교수님 지난 시간에 사실 다 못 드린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화인 문화 때문에 우리가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도 싱가포르에 가면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집들이 있잖아요 이 화교가 안착하면서 생겨난 건축 다양한 문화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를 점령을 했을 때 많은 도시를 만들죠 우리들과 자르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메가시티들은 사실은 유럽 제국주의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주는 측면이 큰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동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은 사실은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인들이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렇고 페낭도 그렇고 물라카도 그렇고 바타비아도 그렇고 지금의 호치민시인 싸이공도 그렇고 마닐라도 그렇고 미얀마의 양권도 그렇고 대부분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건축으로 많이 짓기도 하죠 그랬을 때 중국인들이 물론 설계는 유럽인들이 하지만 짓는 것은 중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중국식 문화 특징이 많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도시 경관이라는 데 많이 가미가 되죠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쇼파우스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싱가포르나 페낭이나 물라카 자카르타 싸이공 마닐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도시들에 보시면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중심지에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쇼파우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국인들은 베란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니면 중국어로는 치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오가키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카키, 카키리마 다양한 말레이어로도 이렇게 불리고 복권어로도 이렇게 불리고 했는데 다 같은 의미지만 정말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만큼 싱가포르가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상업 건물들이 쫙 쇼핑 아케이드처럼 늘어져 있고 1층은 쑥득았어요 쑥득하고 쑥득한 그 자리에 두 개의 기둥들이 딱딱 서 있죠 그러면서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 공간이 생겨난 것을 건축물별로 쫙 붙여놓으면 복도가 생기죠 이 복도 공간을 오가키라고 불렀어요 오가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영국인들을 베란다고 불렀습니다 왜 오가키나 베란다 혹은 이렇게 불리냐면 이 너비가 5피트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미 스탠포드 레프리스가 1819년에 싱가포르를 승민화하고 2대 총독에게 넘겨줄 때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도심지는 이런 형태의 쇼핑 아케이드와 베란다로 이루어진 도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만듭니다 설정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쇼파우스라고 하는 건축문화가 어디서 왔느냐는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요 중국도 이런 형태의 것이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벵갈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갈로우라고 불리는 그런 건축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로컬에 이미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도심 구획을 하면서 행정적인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싱가포르가 처음입니다 싱가포르가 처음이고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싱가포르가 어마어마하게 덥고 햇빛도 쨍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닐 때 그늘진 곳을 만들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를 배달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올 때는 정말 그래서 특정 시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매일 오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배수 여기 전부 다 배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방화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방역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각 상점들이 문을 다 열어놔요 문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면 그만큼 방역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시가 굉장히 질서적련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물들이 배합돼서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약간 여기가 도심지다 그리고 쇼핑 아케이드가 쫙 벌어져 있는 것이 도심지의 느낌을 나잖아요 그런 미관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 이민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한 1880년만 해도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인 인구가 9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1910년 20년이 되면 30만 40만이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들이 기하급 수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건축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폭이 좁고 뒤가 실제적으로 넓어요 뒤에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고 정원을 둘러싼 집이 쫙 길죠 거기에다가 층도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바타비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국 도시 보면 가장 옛날에 네덜란드인데 그림들 보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민간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고 도시를 구획하는 데 있어서 도심지에 행정적인 인프라가 개입이 돼서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건 싱가포르가 처음이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만든 경험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홍콩이라든가 광저우 그리고 복권성의 샤먼, 초안저우 이런 중국 동남연예의 항구도시들 있죠 거기에도 도시 개발을 할 때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런 치료 형식으로 지으라고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과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들의 이 셔프하우스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아마 이 지역을 영향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는 거군요 사실 저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계획적으로 저렇게 지어놓으니까 사실 미관상으로도 지금까지도 남아있어도 흉물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헤리티지 건축물로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싱가포르 입장에서 문화적으로도 중국계가 가져온 문화들이 많죠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음식문화 같은 경우에도 중국계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었고 특히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일부에서 5개 방원그룹 얘기를 했었을 때 하이난 얘기했었잖아요 하이난 지역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늦게 왔어요 복권인들이나 광동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은 직업이나 좋은 산업 분야는 대부분 다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이난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난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국 식민지 관료들의 맨션이나 별장이나 아니면 중국 부부들의 집이나 이런 데서 쿡보이, 하우스보이 아니면 큰 레스토랑에서 뭔가 셰프의 보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난 지역 사람들이 사실 섬이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여러 해산물 다른 데도 굉장히 능숙하고 또 하이난 지역에 닭이 유명해요 그래서 닭고기 다른 데도 능숙하다 보니까 그걸 잘 배운 거예요 그 셰프로서의 재능을 잘 배우다가 영국이 물러나고 싱가포르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하인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독립한 이들이 따로 레스토랑 차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계와 하이난계와 북남아시아 열대 기호에 맞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의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하이난들이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치킨 라이스 또 하이난들이 만들었고 싱가포르 슬링 또 하이난들이 만들었고 카야토스트 카야토스트 먹을 때 보면 구운 빵에다가 토스트 잼 해가지고 약간 덜 반숙한 계란 그리고 간장 조금 붓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비슷한 커피 이런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이난들이 영국인들의 문화 영국인들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 문화를 배워서 나름대로 로컬로 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아침에 계란하고 커피 마시는 거에다가 우리 토스트에다가 우리 입맛에 맞는 계란인데 카야잼에 간장 조금 붓고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세트가 사실은 하이난들이 선생님 잘 아시는 약품 카야토스트 나 여러 토스트 가게들이 카야토스트 잼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면 가시면 뭐 하인들이 하는 아주 노포 이런데 가보면 커피를 막 쭉 이렇게 따르잖아요 예예예 아 따르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하이난들이 하이난들이 커피를 굉장히 잘 다뤘다고 해요 가시다가 뭐 하이난 커피 하이난 바 하이난 레스토랑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는 하이난들이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한자 가운데 이제 치용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하이난 지역 사람들 음식이다 아니면 뭐 한자 아파벳으로 치용이라 돼 있다거나 아니면 키용이라고 돼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하이난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바나 사라와기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구 싱가포르도 노포 이런 데 보면 낡았는데 하이난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보면 토스트에 뭐 치킨 라이스에 이런 마치 우리나라 분식점처럼 다양하게 파는데 사실 하이난 음식 문화가 사실은 싱가포르 음식 문화의 약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든 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문화는 이제 패라나칸 네 그래서 패라나칸은 이제 말레이어로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에서 태어난 사람 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핵심은 원래 그 화인 이민을 보면 보통은 이민자들은 보통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남성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현지의 권력자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현지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현지처 라고 불리는 그런 거죠. 보통 부인들은 다 본국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혼열들을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패라나칸이라고 부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 화인들이 여기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꼭 혼혈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 또 넓은 의미에서 패라나칸을 다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뭐 리콘류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패라나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좁은 의미의 이 혼열들이 만든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쇼파우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패낭 맨션 패라나칸 맨션이고 싱가포르에도 이제 패라나칸 박물관도 있고 이런 집들도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내부 딱 보시면 굉장히 서구적인데 뭔가 트로피컬한 색감 또 타일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무슬림적인 그런 것도 있고 구조는 또 이제 굉장히 중화식으로 중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유럽식 무슬림식 중국식 복권식 다 섞어가지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이 이제 패라나칸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옷 보시면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입는 케바야 또 이제 패라나칸식 개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따로 있는 패라나칸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이제 혼환 문화 혼종 문화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화교 네트워크는 하이난은 하이난대로의 이런 특성이 있지만 또 호키엔과 하칸은 이분들은 이분들대로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유학을 했을 때 지도교수님께 한 번 굉장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화인들이 호키엔 출신 아니면 떼오추어 출신 이런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지 조사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주로 광동 지역에 홍콩 지역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를 갔다 왔더니 지도교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싱가포르와 해양부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주류는 호키엔인데 왜 복권을 가지 않고 광동을 가느냐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석사과정 때 복권 지역에서는 조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안 갔던 거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가긴 했습니다. 한 번 더 가긴 했는데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지만 방원 지역별로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호키엔들은 명백하게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은 호키엔들이 주류입니다. 주류고 대륙부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 그리고 예전 캄보디아 태국 정도 태국은 띠오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 하카는 객가 사람들이죠. 숫자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어디 지역이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 측면이 강하고 캔타니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큰 힘은 가지지 못합니다. 대신 일반 노동자들로 많이 하고 캔타니즈들은 전 세계에 퍼지는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하죠. 하이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호키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호키엔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상업 소위 말하는 권시에서의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아마 지금 차이나타운 뒤편에 보시면 떨록아예를 걸으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호키엔네트워크가 있어요. 아직도 호키엔네트워크가 호키엔네트워크가 그 회관이 옛날식의 이런 헤리티지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굉장히 신식의 몇 층짜리 건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그것만 봐도 사실은 호키엔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의 소위 말하는 화교 100대 기업 각 국가별로 10대 기업을 해보면 대부분 화교 기업들이잖아요. 그들의 출신 지역들을 쫙 추적을 해보면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해보면 해양보는 확실히 대부분 복권 출신이에요. 객가라도 복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오추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방원 집단이 호키엠 회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뭔가 개입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주하던 시기와 정착하던 시기에 화교 네트워크가 그렇게 끈끈하다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화교들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초중반에는 굉장히 방원 그룹별로 막 잘 그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몇백 명씩 죽고 죽이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주석 광산을 둘러싸고 호키엔 쪽 사마폐 떼오추오 쪽 사마폐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영국 식민정부가 시크 교도들을 용병으로 부려가지고 파견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립적이었다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가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게 되면서 중국인들만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인들 방원십단들끼리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서서히 없어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기계는 뭐냐면 1911년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대혁명이 벌어지잖아요. 시대혁명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순원을 비롯한 여러 소위 말하는 중화계의 민족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로 끊임없이 내려와가지고 화교들을 설득합니다. 너희 방원집단들끼리 싸우지 마. 우리는 다 같은 중화인이야.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히긴 해요. 먹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중화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이 이민자들 사이에 서서히 생겨나게 된 거죠. 그때가 되면 1900년대 초중반이 되면 현지인들도 서서히 말레이 내셔널리즘 인도네시아 내셔널리즘 같은 게 생겨나게 되면서 화교들을 배척하게 되고 또 식민주의자들도 화교들이 너무나 많이 건너오게 되면서 이들의 시장에서의 파이가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약간 이중 견제를 당하게 되면서 그들끼리 방원집단을 넘어선 우리끼리의 뭔가 중화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커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중화총상회 중화회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원집단을 넘어선 중국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그래서 1800년대만큼의 방원 네트워크는 조금 옅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화교들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과연 중국 내셔널리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 내셔널리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좀 문제가 달랐어요. 싱가포르는 인구 대다수가 중국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들만의 중국식의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쌓아온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방원 집단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상업, 정치, 사회 모든 것을 집어먹는 것이었다면 1900년대 들어와서는 최소한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희석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방원 집단 간의 네트워크가 여전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객가 출신의 기업가가 있고 호키엔 출신의 기업가가 있으면 싱가포르에서는 돈이 설사 객가 출신의 기업가가 더 많아도 싱가포르 내에서의 화교 네트워크에서의 지도자는 호키엔 출신의 기업가가 되는 식으로 명망은 이쪽이 더 가져가는 식으로 여전히 약간 방원 그룹 간의 구분은 짓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만 정치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중화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 현지 말레인 인도네시아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금의 화인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고 주로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지만 지금 화교 기업가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지금의 화교의 그런 방원 네트워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의 비즈니스 레코드나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연구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OCBC를 연구를 하는데 화교은행 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인 OCBC도 명백하게 화교들이 세운 기업이고 여기도 호키엔 자본입니다. 사실은 호키엔 자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키엔들의 재정적인 뒷받침 혹은 비즈니스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호키엔스러운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죠.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아카이빙을 구할 수 있을까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절대 답을 안 해주고요. 아카이브 절대 안 열어줍니다. 보통은 대부분 은행은 그렇긴 하지만 아니면 그타 여러 관련 기업들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치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정말 라포를 어마어마하게 행사해야지 겨우 몇 마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 정도의 주니어급의 학자들은 상상도 못하죠.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학교 기업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 한계가 있죠. 정말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대자본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벗어날 수는 없죠. 정말 글로벌한 단위에서는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화교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딱 머물러 있죠. 사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화인 후예들이 세운 기업들은 최근에 생긴 액기반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진 유통 부동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갇혀 있거나 가봤자 중국과의 연계 정도까지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관시 네트워크 기반 화인 기업의 약간 한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업하진 않죠. 과거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요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싱가포리안으로 규정을 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싱가포르의 지금의 스탠스와 외교적인 방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싱가포르는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사실은 지금 대부분 국가와 비슷하지만 미국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가 특이한 점은 미국과 중국 모두 싱가포르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영어권 국가인 데다가 인프라도 사실은 영미 그걸 받아가지고 법 제도 인프라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미군이 주둔한 국가이죠. 정치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미군의 기대지만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구의 75%가 중국계인 데다가 그들의 조상은 다 우리 땅에서 왔는데 거기에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980년대 넘어가면 리콘유가 만다린 정책이라가지고 중국 보통화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 75%의 중국계인과 대부분 중국으로 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친한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국도 기대하는 거죠. 싱가포르 우리 편에 설 것이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남중국의 분쟁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동남아시아 쪽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때 리션누 현 총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국제법에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이 굉장히 대노해가지고 네티즌들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1대1로 회의할 때 싱가포르 안 불렀어요. 총리 안 부르고 그냥 장관급으로 부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지도자고 불렀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리션누이 가가지고 사과하고 그래서 또 미국은 또 이쪽은 완전 자기 편이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균형 잡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선문 하나 가져왔는데 원래 매년 그 매년 8월 초는 싱가포르 국경일이에요. 싱가포르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그때 총리가 매년 나와서 영어로 한 번 연설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한 번 연설합니다. 중국어를 지금 중국에서는 한어라고 부르지만 동남아시아 쪽 화교들은 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화어 연설 가운데 하나인데 중간에 보시면 외교 문제에서 화인이 다수를 점하는 국가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특별한 공경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입장을 쉬이 오해할 수도 있다. 특히 중미간 여기서 화어니까 중미간으로 해놨죠. 중미간 모순이 발생할 시기에 그렇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지지하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아마 우리의 행동을 싱가포르는 화인이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미국을 지지한다면 중국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싱가포르와 중국이 모종의 문제에 부딪혔고 서로 다른 입장에 취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같은 문자 같은 성시 같은 조상 같은 언어 쓰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동의해야 될 때 동의할 것이고 동의해서는 안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죠. 굉장히 절묘하게 저는 이 연설이 싱가포르가 중국과 미국 사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설이라고 저는 그런데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는 약소국으로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국제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아세안 아세안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중미라고 하는 공격에서부터 어떻게든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한 거죠. 싱가포르 외교의 핵심은 둘 모두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둘 모두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므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반발하지 않잖아요. 크게. 중국은 반발합니다. 중국은 명확하게 사인을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일이 있으면 부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뒷면으로 한다든가 싱가포르 내에 이건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중국의 입장을 따르는 에이전시들도 많아요. 학자 기업 관료 이런 관료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래서 한 번씩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NUS의 공공정책 대학원에 어떤 학자가 중국의 입장에서 뭔가 말했다가 약간 추방을 당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SNS라는 건 다 센서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보죠. 그래서 그래서 통과됐던 법 중에 하나가 피카 외세 간섭 대처법이죠. 사실 그래서 SNS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특정 국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나쁘게 악용되려면 굉장히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법인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은 저는 중국이 지금 과도하게 사실은 중국이 지금 싱가포르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싱가포르가 중국과 사실은 경쟁하는 입장도 아니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다만 굉장히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중국이 최근에 스탠스를 달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 화인 사회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당 대회 이런 거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화인들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대가정 중국은 아빠인 거죠. 아빠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식들 이 하나의 대가정이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국민 국가적인 스탠스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 문명적인 스탠스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접근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예를 들어 케이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관련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언권을 얻은 뒤에 약간 케이블 프로그램 중국의 입장에서 하는 프로렉스 끼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하려는 모습들을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사실은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든가 제2의 대만이 될 것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면백하게 싱가포르가 독립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문명적인 측면에서 뭔가 종족적인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뭔가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면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그들의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사건을 딱 끄집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난제 이런 게 있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많은 지수를 하잖아요. 민주주의 지수 언론 지수 이런 거 했을 때 싱가포르는 100이면 100 사실은 대부분은 고미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죠.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확히 지킵니다. 선거도 하고 당도 여러 개 있고 당별로 후보도 다 내고 그래서 선거를 하기만 하면 사실은 최소한 90% 이상의 의석을 인민행동당 지금의 여당이 장악을 하고 단 한번부터 여야 정권교체가 된 적도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총리는 일대 총리의 아들이고 거기에다가 테마셋 홀딩스 이슈도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폐의 결사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도 사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다 국가 소유죠. 예를 들어 지폐 데모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딱 한 곳 잘 아시는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시면 홍림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 스피커스 코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침 9시에서 밤 10시까지만 국가에 등록해야지. 그것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안 돼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집회할 수 있는 것도 싱가포르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집회라고는 물론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LGBT 네 그거 가죠. 그런 것만 핑크닷이라고 해서 그런 것 정도만 굉장히 잘 되고 나머지 정치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외국 문제는 또 잘 얘기해요. 미얀마 사태에 와가지고 일어나면 잘 얘기하는데 자국 얘기는 잘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이런 법들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과연 그렇다면 이런 정치체제에 대해서 싱가포르인들은 불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사실은 얼마 전에 2020년에 있었던 그때도 93석 가운데 80석이 인민행동강에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긴 하지만 그 선거법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야당에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권위주의 국가가 맞고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의 자유도 있고 사실 부정선거도 없어요. 없는데 왜 인민행동당이 나서서 찍어주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류칸율을 비롯한 지금의 인민행동당을 만든 그 소위 말하는 과두정에 비슷한 그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잘 이끌어온 측면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청렴한 이미지 네. 관료도 굉장히 부정부패도 없고 또 상대평가도 있죠. 주변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국가들 보면 사실 정치 부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지금 인민행동당을 지지하는 핵심 유권자는 대부분 올드제너레이션이죠. 50세 60세 70대 이 때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싱가포르로 독립할 당시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를 독립할 당시 보면 1965년에 독립할 당시 보면 사실은 단적으로 보면 군대가 싱가포르 자체 군대가 보병 두 개 대대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물도 없죠. 물도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조호를 술탄하고 계약을 맺어서 물도 사서 쓰고 있죠. 지금은 물론 50% 정도는 자급한다고 합니다만 사서 쓰고 있는 데다가 인구도 여러 문자 쓰는 사람은 다 중구난방이고 거기에다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제 서로 으르렁대고 있고 냉전기 내에서 베트남 전쟁 벌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체제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그 세대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게 리콘유를 비롯한 인민행동당 지도부가 잘 이끌어온 측면도 있고 HDB와 같은 이런 사회주의에 가까운 복지정책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21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이끌어왔어요. 이끌어왔다가 최근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젊은 세대 이 20대 30대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싱가폼을 잘 사는 국가 어느 정도 살만한 국가 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올드 제너레이션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재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이끌어가서라도 어떻게든 경제성장해야 되고 사회안정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90년대생 2000년대생은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정치체를 수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민행동당이 가진 약간 낡은 이미지 독재 이미지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결과는 93석에서 80석 이상을 인민행동당이 가져갔지만 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인민행동당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득표가 어느 정도 야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아마 이게 당장에 바뀔 가능성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리션농 이후 4세대 총리가 정해졌어요. 로렌스 웡이라는 중국계가 정해졌는데 그때 한 번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인도계 총리 후보가 한 번 나올 뻔했었어요. 나올 뻔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여론조사 하면 이 사람이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민행동당은 이 사람을 굳이 배제하고 중국계로 간 거죠. 이건 역시도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20, 3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 자랐어요. 교육도 인도인 말린과 같이 받고 밥도 같이 먹고 쇼핑몰도 같이 가고 지금 친해요. 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총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요. 없는데 올드 제너레이션은 중국계가 아닌 다른 인종이 총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죠. 실제로 지금 총리 후보가 아닌 다른 중국계 총리 후보가 그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약간 기로에 서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후대 총리 정해지는 것도 그냥 그들끼리 몇몇 장관들하고 대표들끼리 모여서 그냥 열몇 명이서 정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료나 정치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엘리트로 키웁니다. 정말 싱가포르 국립대학 나오면 관료를 일단 경험을 좀 시키다가 최소한 무조건 장관급이나 이 정도 올라갈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의 탑급의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를 무조건 하고 와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셀러리도 정말 월급도 정말 세계 최고급으로 주기 때문에 절대 부정급해 못하게 하고 최소한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이끌면 국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면 국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싱가포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딴 건 다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싱가포르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싱가포르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건 있겠다. 혹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건 있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참고할 만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인하대의 김지윤 교수님과 같이 쓴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싱가포르가 굉장히 우리랑 마찬가지로 늙어가고 있어요. 고령화 심각하죠. 고령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만 아마 작년 기준으로 1.06명인가 그럴 겁니다. 곧 이제 0.0 단위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0.7인가 8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더 이상 애를 안 낳아요. 안 나오니까 인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정년연장 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이런 법과 정책들을 지금 초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거 하나 있고 싱가포르 전체 인구 570만인데 거주민이라고 하죠. 시민권자 영주권자 인구는 400만으로 일정해요. 그럼 나머지 170만은 뭐냐 외국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30%가 외국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이 170만 가운데 150만 정도가 노동인구입니다. 노동자인데다가 그중에 100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저개발 국가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직 메이드 청소용 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싱가포르라는 도시의 좀 하층계층에서 모든 서비스업종과 건설직과 가정에서의 메이드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메이드만 30만이에요. 이들이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회로 드러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싱가포르 사회 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로 우리가 싱가포르 경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깔끔한 모습들이 다 사실 그분들의 노력이죠. 사실 싱가포르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들 이들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굉장히 뒷골목에 혹은 집단적으로 따로 기숙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드 정도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살아 숨쉬는 경험을 하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굉장히 분리된 이중적 사회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드러나버리니까 이들을 과연 지금까지는 싱가포르의 번영 화려함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도 저개발 국가 출신의 저인공 노동자들 과연 이들을 지금까지처럼 유지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들을 과연 우리 커뮤니티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들을 커뮤니티 멤버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이어져온 중국계 주도의 인구 구조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싱가포르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엘리트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문제에 봉착해 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드시 시켜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대부적으로 이들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사사산란 평면 아니냐 기계화되니까 이들을 좀 줄이고 기계로 대체하자든가 아니면 놀고 있는 로컬 싱가포리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일시키자라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어요. 노동부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임금은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같은 싱가포리안이라도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리안을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월급이 이미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이 저임금 외국이 노동자들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대부분 중소상인들입니다. 사실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왔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국계 말레이에게 인도계 상공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했어요.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가 됐으니까 이들에 대한 복지도 다 들어줘야 돼요. 기숙사도 지금 증축하고 있고요. 또 이들에 대한 복원 임금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이들 없이는 싱가포르 안 돌아가라고 하는 도대체 언제 기계화할 건데 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 하게 대립하고 있죠. 사이즈도 딱 서울만 해가지고 모델 케이스 모델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장 가거나 여행 가서 봤던 싱가포르는 굉장히 한 면이 부각되어 있는 싱가포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전된 모습 잘 정돈된 모습이 그들이 굉장히 시스템을 잘 만들고 물론 발전시켜온 부분도 있지만 또 이면에 그 이면에 모순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점을 김종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김종호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남아고는 다음 주에도 또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